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비전 광고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고 나서는 먼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요. 동사와 같이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일어나면 세수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밥을 먹어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고 나서를 써요. 먹다, 먹고 나서. 가다, 가고 나서. 예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옷을 먼저 입어요. 신발을 먼저 신어요. 먼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요. 친구랑 밥을 먹어요. 차를 마셔요.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차를 마셔요.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셔요.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해 볼까요? seat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밥을 문법으로 말하요.